저거 아르바이트 게임TV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동숲 MBC인 저스틴이 내주는 낚시 실력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? 오 저스틴 판다웃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너의 설명설명 설명충 결과적으로 보니 많은 저스틴이 3마리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오면 저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? 그러면 슬슬 출발을 해볼까요? 제법 큰 물고기 그림자가 보입니다 낚시대를 꺼내고 낚아볼게요 사장님 나이스샷 사모님도 나이스샷 돌돔을 잡았습니다람지 줄무늬가 이쁘네요 곧이어 두 번째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물고기가 나올까요? 사장님 나이스샷 도미네오 그라보 두 마리째입니다 마지막 낚시를 해볼게요 과연 3번 연속 성공할지 사모님 나이스샷 수고이네 가자미를 잡았습니다 3마리 다 잡았네요 3마리 연속으로 잡기 성공해서 저스틴에게 가볼게요 열심히 뛰어가고 있군요 모동숲도 은근히 녹아다가 많습니다 오! 저스틴 파인다옷! 저스틴은 눈탱이를 맞았네요 이번 주 주말에 낚시대회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 동영상은 낚시대회 관련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어디를 이리 헤매는 걸까요?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